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먼저 회담 분위기는 어땠나요? 2시부터 진행된 영수회담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을 떠났는데요. 애초 양측이 조율한 회담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실제 회담은 이를 훌쩍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첫 영수회담이다 보니 양측이 인사부터 현안 대화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지난 총선 동안 고생하셨다면서 건강을 묻는 안부 인사를 건넸고요. 이 대표도 날씨가 좋다며 화답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 양측의 모두 발언 길이 제법 차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시간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손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며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 혼자 15분가량 준비한 내용을 읽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윤 대통령에게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들어달라며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한 듯 가족 등 주변 여러 의혹을 정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원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윤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독재화되고 있다는 해외 발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경제도 하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에 적극적 검토를 부탁했고요. 의료 개혁 문제 그리고 저출생 대책, 재생 에너지 수급 문제 등도 하나하나 열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말을 다 들은 뒤에 이 대표가 평소 강조해오던 말이라 예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대화들이 오갔을 걸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잠시 뒤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